4일 오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두 지역의 통합을 위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홍하영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 4자 회동에서 모두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고요? 네,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물론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공감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분산돼 있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지역 개발 산업에 중복 투자를 해소해서 초기 비용이 높은 신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도 부합한다며 대구-경북의 통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정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통합에 대해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든다는 건데요. 수도권 과밀, 지역 간 격차라는 사회 문제를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으로 풀어갈 수도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역 통합으로 대구와 경북이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권을 갖게 된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통합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합의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요. 이상민 장관은 통합을 위한 직접적 간접적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부여 방안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기기로 했습니다. 또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만들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실무단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면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 이상민 장관, 우동기 위원장이 또 한 번 모여 추가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단이 주기적으로 모일 예정인 만큼 멀지 않은 시기에 2차 회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관련 부서와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홍아영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